되고 싶은 나에 가까워지려면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은 습관이다. 의식적으로 습관을 바꾸면 미래는 극적으로 바뀐다. 습관은 하기로 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꾸준히 한다는 것은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나와의 약속 사항은 내가 정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 하나라도 습관으로 정착되면 그간 맞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인간은 즐겁지 않으면 계속하지 않는다.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옳은 일을 억지로 계속하는 노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즐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에 접근하고 불필요한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것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운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로 맹활약한 스즈키 이치로는 루틴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관리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는 매일 해야 할 모든 활동을 선명하게 정해두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철저히 지켰다. 이러한 습관의 결과로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치로 선수가 남긴 명언이 있다. 준비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가 자신감을 가져온다. 이치로 선수는 현역 시절 경기 전에는 누구보다 꼼꼼히 스트레칭하고 경기 후에는 식사시간 전후로 훈련하고 두 시간 동안 마사지 받는 습관을 항상 유지했다. 이렇게 일상의 루틴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태도가 세계적 선수로 명성을 얻게 된 이유일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을 선명하게 그린 이미지가 있어야 의욕을 불태울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며 단번에 큰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나의 본성이 되고 본성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일단 해보는 것에 가치가 있다.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처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할 거야 라며 스스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꾸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꾸준히 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들다는 과거 기억이 뇌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 계속한다가 아니라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그럼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습관은 시도의 가치가 지속의 가치보다 크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실천에 옮기면 기존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주는 꾸준히 했지만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요령을 피우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첫날부터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일단 해봄으로써 과거의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감정과 하기 싫은 감정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고 싶다는 감정이 들면 뇌가 설렘을 느끼기 때문에 즐겁게 계속할 수 있다. 반면 하기 싫다는 감정이 들면 뇌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의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면 된다. 설렘을 소중히 한다. 하고 싶은 곳에 생각을 집중하면 뇌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어쨌든 문턱을 낮춘다. 시작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완벽 추구이다. 꾸준히 하고 싶다면 무조건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인간이란 생물은 기본적으로 약하다. 무기력하고 졸리고 피곤해서 할 수 없을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복근 운동 한 세트라도 했으니까 오케이. 한 문제라도 풀었으니까 오케이 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해냈다는 자기 긍정감이 생긴다.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일단 무엇무엇을 꾸준히 했다는 실적을 만들어보자. 설렘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고 싶다면 게임처럼 하기를 추천한다. 정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게임을 클리어한다고 생각하면 반복이 즐거워진다. 예를 들어 매일 팔참보 걷기로 정했다면 하루가 끝날 무렵에 걸음수 기록을 확인한다. 그럼 게임을 클리어한 것과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인사도 아무렇게나 하면 나의 본성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 직장 동료와 마주쳤다면 대충 인사만 건네는 것에서 그치지 말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정면에서 상대와 눈을 맞추며 인사한다. 정중한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의가 인격과 성품에 스며든다. 그럼 의식하지 않아도 점잖고 품이 있게 행동하게 된다. 한 일을 기록한다. 습관 정착에 성공하려면 성취감에 함께 성장을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화는 꾸준함 그 자체가 성장이다. 매일 한 일을 기록하고 확인하면 나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다. 하루를 마치며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이다.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몇 주 후에 그동안 작성한 기록을 검토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나를 보는 기쁨을 즐길 수 있다.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면 실패가 아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습관화는 지속시간과 성장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다고 할 수 없다. 시작한 순간부터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성장을 느낄 수 없는 시기가 있다. 혹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변호가 있었으나 중간에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있다.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고 정말 거기서 멈추면 성장은 멈춘다. 습관의 힘을 믿고 꾸준히 하는 것이 성장을 향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결정 능력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만든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성취감이 쌓여야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생긴다. 절대 어렵지 않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식사량을 미리 정하고 먹기, 목적지 두정고장 전에 내려서 운동 삼아 걸어가기 등 평범하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면 된다. 뇌는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 일에 대해서 해냈다는 성공 경험으로 기억한다. 그 성공 경험이 쌓여서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 일은 반드시 실행한다고 다짐하고 꾸준히 실천해보자. 매일 좋았던 일을 기록한다.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 나의 꿈을 긍정해주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자. 그렇지 않은 친구와의 교제는 습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어차피 무리다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라면 괄호를 두는 편이 낫다.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싶은 날을 만든다. 좋은 의미에서 뇌를 속이는 것이 습관화의 열쇠이다. 좋은 착각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뇌를 속여 좋은 착각을 하자. 꾸준히 쓰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라도 좋으니 그냥 쓰자라고 생각해보자. 애쓰지 않는 편이 오래간다. 어쨌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책을 펼친다. 독서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일단 매일 책 펼치는 습관부터 시작함으로써 뇌의 성공 경험을 심어주자. 설레는 이미지로 미래의 나를 상상해본다.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을까를 이미지로 그려본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청소를 시작하자.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 줍기, 청소기 꺼내기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바로 행동에 옮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문턱을 높여버리면 이내 하기 싫어진다. 쓰레기 세 개만 줍기, 청소기 5분만 돌리기 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오케이 라고 정하자.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바꿀 순 없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나의 말과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상대방을 싫어해봐야 나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억지로 좋아할 필요는 없다. 싫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 없어도 말, 표정, 행동으로 드러난 출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개선된다. 긍정적인 출력으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불필요한 쇼핑을 줄이는 방법, 매일 가계부를 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파악함으로써 충동적인 쇼핑을 줄일 수 있다. 꾸준히 저축한다. 조금씩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쇼핑하는 기쁨을 돈이 모이는 기쁨으로 바꾼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황금에 비해 지출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쇼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과거 검색기록을 토대로 관련 제품을 노출하는 광고는 불필요한 쇼핑의 원인 중 하나.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내가 상상한 미래는 어차피 모두 착각이다. 한계를 넘지 못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부정적인 착각이 되고 설레는 미래를 상상하면 긍정적인 착각이 된다. 어차피 착각이라면 설레는 미래가 훨씬 즐겁고 희망적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잠시 누워서 미소 지으며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계속하다 보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명확해져 간다. 어차피 착각이라면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해보자. 요시이 마사시 저자의 꾸준히 하는 습관의 기술의 책이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부분. 어차피 할 생각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상상하자.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쓴 스코드넘스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글을 쓸 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대요. 왜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써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장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왕 하는 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상상이 지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착각이라면 설레는 미래가 훨씬 즐겁고 희망적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하다 보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명확해져 간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상상도 어? 이제는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볼까? 그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익숙해지고 내가 원하는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게 꾸준함이라는 게 그 자체가 성장이라는 얘기가 참 힘이 됐어요.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일들은 좀 정체기? 이런 게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체한 것 같지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 그게 참 대단하다. 스스로에게 이런 격려도 해주고 특히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것들의 특징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비만 매 순간 잘 넘기면 성장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고 정말 거기서 멈추면 성장은 정말로 멈춘다. 이게 더 무섭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평생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라면 어차피 버텨야 되는 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치로 선수의 명언도 되게 멋있는데요. 준비란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와 되게 창피해요. 준비가 안 돼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변명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치로 선수가 눈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좀 아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자신감이 없을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준비가 완전히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잘 준비됐다 싶을 때는 꼭 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막 도망치고 싶을 때는 준비가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한다. 작은 일을 등한시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힘. 이번 연도에 그 힘으로 많은 일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